안녕하세요. 가수 유시원입니다. 음악 캠프 여러분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연기자가 아닌 가수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. 다른 거 없어요. 노래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나름대로 최상을 다해서 노래를 준비를 했거든요. 총 10곡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8곡이 발라드 곡이에요. 그리고 2곡이 댄스 음악인데 발라드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락 발라드 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락 발라드 반 또 나머지는 팝 발라드 그런 음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음악 캠프 도망간에 음악 캠프에서 여러분들 빨리 찾아뵙고 가수로서 저의 나름대로 변신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최선을 다했거든요. 뮤직비디오도 오늘 내일 급히 3일 동안 더 찍으면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침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음악 캠프에서 연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